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홈페이지 만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구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홈페이지 만들기 강좌의 열한번째 시간이구요. css3의 선택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인데요. 첫번째 css3죠. css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구요. 두번째는 스타일을 html 안에 코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구요. 세번째는 선택자의 종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3죠. css의 개념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히트를 줄여서 css이구요. 캐스케이딩이 단계적으로 또는 포포 이런 뜻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스타일 히트, 스타일의 모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구요. 자, 스타일 히트의 주석은 주석이란 번역 프로그램이 번역하지 않는 내용을 넣어두는 곳으로 보통 어떤 설명글을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줄의 주석은 이렇게 하구요. 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주석은 자, jQuery랑 자바스크립트의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줄 주석은 요렇게 합니다. 자, 스타일은요. 색상, 글꼴, 정렬, 어느 쪽으로 정렬하냐 이거죠. 레이아웃, 모양 등등 외양적인 디자인을 우리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스타일을 코딩하는 방법은 진짜 중요합니다. 앞에 선택자, brace 하구요. 자, 속성,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자, 요 형식을 갖추는데요. 우리가 그 소단원 3에서 배울 게 이 선택자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선택자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구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 영어로는 셀렉터죠. 선택자, brace, 괄호, 속성,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닿는 브레이서. 요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구요. 자, 두번째, 스타일을 html 안에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번째는요. 스타일과 닫아주는 스타일 안에 스타일을 코딩하고 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요렇게 할 겁니다. 자, 스타일과 스타일은요. 헤드와 닫아주는 헤드 안에 코딩되어야지 바디에 코딩할 수 없습니다. 자, 두번째는 외부 스타일로 뺍니다. 스타일 코드가 너무 길어서 동일한 스타일 코딩을 한 번만 코딩하고 연결하는데 자, 링크 태그, 링크, href에 외부 스타일로 뺀 파일을 여기다 쓰구요. 자, REL 스타일 퓨트, 자, 타입 텍스트 슬래시 CSS는 그냥 그 형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자, 세번째는 태그의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 코딩하는데 뭐 이렇게 P하고 태그의 스타일은 헐러블로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요거를 이제 정석으로 쓰시면 안되구요. 임시적으로 스타일을 표현할 때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첫번째 방법으로 코딩할 예정입니다. 자, 세번째는 선택자의 종이입니다. 자, 요번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하구요. 자, 전체 선택자란 Universal Selector 영어 번역어이구요. 자, 기호는 바로 이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이 기호입니다. 자, 별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울텐데 컬러가 블루다. 이거는 글자색이 블루거든요. 글자색이 블루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태그에 대해서 글자가 블루다. 이렇게 표현을 하구요. 요거는 이제 예제로 이렇게 쓴 것이지 실제로 이 아스테리스크가 쓰이는 실무에서 쓰이는 코딩은 요거입니다. 우리가 브라우저마다 여백이 기본 여백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백을 죽이고 새롭게 디자이너가 세팅하는 그 여백으로 집어넣는데요. 모든 여백을 죽일 때 요거 모든 여백 없애는 게 별표, 즉 아스테리스크, 브레이스 다음에 마진영, 세미콜롱, 패딩영, 영은 픽셀을 의미합니다.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코딩이죠. 모든 여백을 없애라 라는 그러한 코드이구요. 자, 태그 선택자란 특정 태그에만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선택자가 오는데 이 자리에 지금 h2가 오는 겁니다. 이게 선택자구요. 자, 그 다음 브레이스하고 요게 속성이죠. 자, 속성, 콜론, 속성값이에요. 속성값.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요건 뭐냐면 여전히 컬러라는 속성 글자색이구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알아? 누구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클래스 선택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h2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요. 한 번 나오고, 다시 나오고, 한 세 번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h2하고요,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h2가 다 글자색이 파란색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레드는 빨간색이죠. 자, 그러면 나는 요것만 그렇게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얘네들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떤 이 앞에 h2를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을, 가상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을 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을 두어야 됩니다. 점하고 예를 들어서 abc 이렇게 정하면 abc라는 이 뒤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가상의 묶음 이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얘만, 클래스는 반드시 정의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지금 cls로 정의했죠. 반드시 내가 그렇게 그 스타일을 따르고 싶은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클래스는 cls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태그를 썼을 때는 모든 태그가 동일하게 스타일이 반영이 되는데 클래스를 썼을 때는 내가 특정 태그에만 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 그 네 번째 id 선택자인데요. id는 일종의 이거는 이름과 같은 겁니다. 이름. 그래서 이 id 선택자의 특징은 뭐냐. 일단 정의하는 방법은 샵을 쓰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id는. 아까 클래스는 정의할 때 점을 쓰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클래스는 하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어떤 문법적인 시스템이 똑같은데 기호가 일단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id는 하고 불러요. 클래스는 클래스는 하고 부르죠. 자, id는 고유한 유니크한 속성이 있으므로 이 클래스는 얼마든지 여러 태그 요소가 이 클래스를 부를 수 있는데 이 id라고 써 있는 요거는요. 반드시 id 명을 갖고 있는 이 요소만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니크하니까. 그래서 한 웹페이지에서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로 큰 어떤 스타일,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요. 같은 큰 개념의 스타일을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즉, id는 여러 번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적용해야 되는 게 클래스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첫 번째인데요. 자, 요거를 먼저 노트패드에서 넣고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해서 노트패드에 이렇게 붙이고요. 자, 지금 요렇게 붙였어도 붙였어도 여기가 그 이름을 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패드가 이렇게 그냥 시꺼먼 글자 색깔로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할 때 요기에다가 이게 형식은 모든 형식 스타 점 스타 모든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요기에 십... 몇 장이죠? 십일 장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예제 십일 다시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십일 다시 일 요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올 타입일 때는 반드시 HTML을 해주셔야 되고 그 HTML 마크,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형식일 때는 요 점 앞에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형식이니까 HTML을 다 써주시고 요거를 저장하는 순간 요렇게 글자 색깔을 구분해 줍니다. 요 파란색은 태그, 빨간색은 속성, 검은색은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때 지금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H1 태그에 대해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UL 태그에 대해서 요거는 P 태그에 대해서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없애볼게요. 요렇게 없애고 스타일 없이 이거를 저장하면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스타일 없이 HTML 태그로만 나오는 문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 일단 누구는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주석으로 내거든요. 주석으로 내서 번역을 안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 H1은 컬러를 레드로 하라 신입생 환영회죠. 자, 저장을 하고요. 다른 건 지금 주석으로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죠. 자, H1이 이거고요. 자, 실행하면 요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요거를 그 다음 줄에 갖다 붙일게요. 무슨 소리냐 두 번째는 P 태그는 폰트 사이즈 레시픽셀로 하라 16 픽셀이 기본 값인데요. 20 픽셀이니까 글자 크기가 조금 커지겠죠. 자, 요걸 저장하고 요게 아니죠. 요거를 이렇게 리프레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P 태그로 감싸져 있는 게 여기하고 요거 두 개네요. 예,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세 군데가 글자가 좀 크게 나올 거죠. 자, 리프레쉬 요게 디펄트 글자고요. 리프레쉬하면 이렇게 조금 커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컨트롤 X 한 다음에 요기다 붙여 볼게요. 자, 리스트 스타일 타입 굉장히 어려운 속성인데요. none 우리가 기본적으로 li를 쓰면 저기 ul과 li니까 디펄트 불린 문자가 요 까만 그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없애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걸 실행을 하면 요렇게 없어져요. 예,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주석을 다 풀어 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컬러는 블루 누구를 리, 리가 어딨어요? 요거 네 줄이네. 하나, 둘, 셋, 넷 리가 컬러를 블루로 하라.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하면 리프레쉬 할게요. 자, 리프레쉬 했더니 컬러가 블루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태그 선택자가 되겠고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계속 선택자를 보도록 할게요. 하위 선택자인데 영어로는 descendant의 번역 말입니다. 이거는 자손이라는 영어말이에요. 자손 자손은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과 계속 내 아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손이라고 하죠. 그때 이 자손 선택자의 앞에서 우리가 전체 선택자는 별표였고 그 다음 태그 선택자는 태그 그거였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는 점하고 클래스명이었고 아이디 선택자는 샵하고 아이디 명이었고 그러면 하위 선택자는 기호가 뭐냐 공백입니다. 선택자와 선택자 사이를 한 칸 띄워주면 돼. 한 칸 이상 띄워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자 2는 선택자 1의 자손인 경우 스타일을 설정하라는 결국은 두 개 나온 선택자 중에서 뒤에다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제가 뭐 있나요? 일단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자식 선택자 먼저 같이 하고요. 자, 자식 선택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태그 안쪽으로 태그 안쪽으로 이렇게 태그가 나올 때 태그가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자식도 되고 자손도 되는데 이 밑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식이라는 건 자식이라는 건 바로 어떤 요소 바로 아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자식 선택자고 기호는 요겁니다. 우리가 자식 할 때요. 요 시옷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자식 선택자 그리고 이거는 선택자 2는 선택자 1의 자식인 경우 바로 아래 요소인 경우 스타일을 설정하라는 경우 결국 스타일은 뒤쪽의 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바디 안쪽에 헤더 첫 번째 나오는 요소 태그가 헤더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P예요. P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UL이 나오고요. 헤더 안쪽으로 헤더 안쪽으로 H1 헤더 요 지금 그 족보처럼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요거를 다큐멘트 아브젝트 모델 그래서 DOM 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그려야 되고 우리가 자식이니 자손이니 하위니 뭐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반드시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자, UL에 대해서 자식이 한 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닿는 LI가 빠졌네요. 자, 요게 요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조금 자, 요렇게 해서 두 개고요. 여기 닿는 LI가 빠졌습니다. 요기 요게 요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UL 밑에 LI가 두 개고요. 각각 LI에 또 UL이 있어요. 그죠? 각각 LI에 또 UL. 그리고 첫 번 그 이쪽 UL은 자식이 두 개 LI가 두 개고요. 이쪽 UL은 자식이 LI가 네 개예요.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요걸 보자는 거죠. 요거 요거가 뭐냐면 샵 컨테이너는 지금 결국은 음 자, 요기에 요게 샵 컨테이너가 지금 빠져있네요. 자, 요거를 그 소스를 조금 고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세이브 해제할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자, 예제 11-예제 2번이죠. 자, 2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요거를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V 자, 요렇게 해서 붙여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샵 컨테이너 밑에 있는 UL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 샵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요거를 음... 요렇게 해서 요걸 요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 그림은 요기 섹션 예, 그랬네요. 그림은 그건데 코드가 없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섹션을 집어넣을게요. 섹션 하고요. 자, 아이디 는 자, 컨테이너 요렇게 해야 지금 코드가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요렇게 조금씩 밀려 들어가고 요기에 LI가 요기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요거의 쌍이 아, 요기 요기에 또 요기를 지워야 되죠. 예, 요거의 쌍이 요거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쌍이 요거구요. UL 쌍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 UL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 노트패드는 요기에 맞춰져요. 그 다음에 섹션 아, 요거 그 갖고 올 때 자, 그래서 섹션 아이디 컨테이너에 닫아주는 섹션이구요. 자, 요거를 섹션 밑에 헤더 PUL 자, 섹션 밑에 섹션 밑에 헤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어디 갔습니까? 예, UL 이렇게 세 번째 아들 요렇게 있구요. 자, 그 다음에 그 UL 밑에 자식이 또 하나 두 개 요렇게 있구요. 각각 요 자식 밑에 UL 예, 요 자식 밑에 UL 예, 요렇게 있구요. 각각이 UL에 여기 두 명 여기 네 명 요렇게 예, 인덴테이션을 해야 제대로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샵 컨테이너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 섹션 태그이구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제대로 된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코드를 넣었구요. 음, 요기죠? 요기 제대로 된 코드를 넣어서 요게 라이 닫아주는 게 요게 요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조금 글자를 죽여야 예,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면 코드가 맞았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가서 우리 예, 여기로 가서 이건 뭐냐면 컨테이너 아래쪽으로 나오는 UL인데 UL이 컨테이너 아래쪽으로 UL이 몇 개 나오냐면 한 개 나오구요. 자, 지금 두 개 세 개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요거는 지금 자식 선택자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바로 안에 아래에 있는 UL은 요거입니다. 거기에 1px dotted black 요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테두리를 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테두리를 치기 위해서 자, 친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테두리가 쳐졌죠. 자, 여기 블랙이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블루 뭐 이렇게 좀 유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dotted 죠. 음 실행을 refresh 하면 요렇게 되구요. 지금 dotted 가 잘 안보이네요. dash 다른걸 해볼게요. d-a-s-h-e-d dash id 자, 요거는 좀 긴 선이에요. 자, 요렇게 refresh 하면 얘가 다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이 하나 그려지죠. 자, 요거를 우리 거기도 똑같이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얘를 똑같이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예, 요렇게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거를 음 요게 지금 음 요게 지금 실행된 모습이구요. 자, 요거를 소스를 조금 고칠게요. 자, 어떻게 고칠거냐면 요거를 없앨게요. 요거를 없애면 되죠? 어떻게 되죠? 예, 자, 일단 실행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refresh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즉, 이 그 전체적인 그 컨텐츠를 감싸는 컨테이너 안쪽으로 ul이 아까 세니까 세 개 나왔어요. 이거를 빼면 밑에 이 그 밑에로 나오는 모든 ul에 이런 점선을 그어라 이런 뜻이구요. 아까처럼 이거를 넣으면 바로 아래 나오는 ul에 점선을 그어라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실행하면 다시 자식 선택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아래 나오는 ul만 요렇게 점선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되어졌구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요길로 가서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의미를 아셔야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인접형제 선택자는 플러스 그래서 선택자 1을 기준으로 자, 바로 뒤에 나오는 태그 요소의 스타일을 설정하라는 의미구요. 자, 그 다음 보면 형제 선택자는 선택자 1을 기준으로 뒤에 오는 모든 태그의 스타일을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요 틸더라는 요 그 어, 기호인데요. 자, 예제 3번 요거를 좀 저기를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를 세이브 해지 할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고요. 11-3번 입니다. 11-3번으로 요렇게 저장을 하고 자, 거기에 있는 코드를 다 갖고 와보죠. 요렇게 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V 자, 그리고 저장을 하구요. 저장을 하구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일단 요거를 어, 섹션 아래 자식이 H2 H3 자, P가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요거를 실행하면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요. 예, 화면이 요렇게 나오는데 요걸 갖고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그 선택자 두 개가 나와요. H3 다음에 오는 모든 P 이런 뜻이거든요. H3 다음에 오는 모든 P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모든 형제 지금 그 섹션 아래 자식이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사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태그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형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H3 밑 그 H3 이라는 요 태그 다음에 오는 모든 P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플러스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3 다음에 나오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P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은 누구만 이게 스타일이 먹냐면 이렇게 해서 이 친구만 스타일이 먹어요. 왜냐하면 H2 아니, H3 바로 다음에 나오는 P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원래 코드 요걸로 바꿔 놓을게요. 틸더 바꾸었고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자, 우리가 요거를 실행해 보았고요.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Always isser painful